찬미 예수님 신앙의 맛을 2% 올려주는 빛과 맛소금입니다 빛과 맛소금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례명을 가진 신자들을 찾습니다 릴리안, 레지나, 첼리나, 인마콜라타, 아순타, 안눈시아타, 돌로로사, 가르멜라, 에스텔, 스텔라, 마리스텔라, 나탈리, 로사, 로즈마리 이 모든 세례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몇몇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죠? 그렇습니다. 모두 성모님을 지칭하는 세례명입니다 릴리 혹은 릴리안은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을 통해 성모님을 레지나는 왕비라는 의미로 천상에 모으신 성모님을 첼리나는 하늘이라는 뜻으로 역시 천상에 모으신 성모님을 인마콜라타는 원죄 없이라는 뜻으로 원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하신 성모님을 아순타 혹은 아순타는 승천이라는 뜻으로 마찬가지로 승천하신 성모님을 안눈시아타는 예수님 탄생 예고를 받으신 성모님을 돌로로사는 고통이라는 뜻으로 고통의 신비를 겪으신 성모님을 가르멜 가르멜라는 가르멜산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을 에스텔 스텔라 마리스텔라는 밤바다의 별이라는 의미로 신자들을 이끄시는 성모님을 나탈리 혹은 나탈리아는 탄생이라는 의미로 성모님의 탄생을 로사 로사리아 로즈마리는 묵주기도의 상징인 장미를 나타내는 말로 역시 성모님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정말 많죠 어쩌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에 대한 공경심이 정말로 대단하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성모님을 믿는 종교냐 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긋난 성모신심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쯤은 모두 알고 계시죠 하지만 성모님은 구세주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로서 마땅히 공경해야 할 분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낳으시고 기르신 분으로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모범이신 분이고 지금은 하느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전해주시는 전구자이십니다 그러니 의심의 여지 없이 마땅히 성모신심을 갖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5월 12일 목요일 성모의 밤 행사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특히 릴리안, 레지나, 첼리나, 인마쿨라타, 아순타, 안눈시아타, 돌로로사, 카르멜라, 에스텔, 스텔라, 마리스텔라, 나탈리, 로사, 로즈마리 그리고 마리아 세례명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이와 같은 세례명을 가진 분이 있는 분들은 꼭 성모의 밤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성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성모신심을 키우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신앙의 맛을 2% 올려주는 빛과 맛소금이었습니다